네, 말씀 보겠습니다. Let's see the Bible. 예, 콜롯에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콜롯 4, verse 7 to 12 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의 327쪽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잔이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소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네 참 제자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 본부에 충직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꼬마들로부터 지금 우리 계신 충직자분들까지 다 이렇게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this is the answer from the kids who are running around here right now and to the church officers 예 충직자 대회에서 주신 말씀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I want to organize some words that I received from the church officer conference 예 회복되어야 할 우리 구원의 축복 So the blessing of salvation that we should restore 예 우리가 파수꾼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We should receive the answer of watchmen 또 회복되어야 될 직분의 축복은 바로 영적 싸움하는 영적 사령관이라고 하셨습니다. So he also says the spiritual commander who should restore the blessing of their ministry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홀리메이선 그리고 후대를 살릴 남결자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And also the blessing that you will leave for your next generation 예 혹시 참석 못하신 분들도 메시지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also I hope you guys find these words those who didn't attend this conference 예 그래서 파수꾼의 축복 또 영적 사령관의 축복 홀리메이선의 축복 남결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중직자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그대로 응답받습니다. So if you pray that you are the church officers as you really hold on to the world that you are the watchmen and spiritual commander and holy mason and the one who will live 지금 우리 앞에 있는 TCK 우리 TCK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고 우리 다민족 가정 아이들이거든요. 제3문화권 우리 랩넌트를 TCK라고 합니다. So at the front of this service there is TCK who is from third culture family. 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미국 러시아 가정의 우리 TCK 다미엘이 지금 이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했는데 앞에서 박수로 이렇게 한호를 했습니다. So like Russian American Daniel, I hope he can really hold on to these blessings and he just clap for me, clap for me, clap for me. 우리 영어를 쓰고 러시아어를 쓰고 한국어를 쓰는 우리 TCK들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고 TCK들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So I really expect them because they can speak Russian, Korean, and English and I really feel good for them. 네 이번에 성탄절 때 우리 다민족 부에서 대표로 우리 TCK 세 명이 나가서 우리 램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So three representative TCK kids will do the 램송 on the Christmas day. 네 오늘 리허설이 있는데 이 TCK를 제가 아침에 7시 50분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희 연지 하나교회에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라이어설이 있는 we training plan, and I promise to meet these kids at 7.30am in the morning. 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저 나옵니다. So when you wake up, they call me. 저 일어났어요. I'm already awake, awake, awakened. 좋은 아침입니다. And it's good morning. 아니 일곱시 오십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젯밤에 약속을 다 했는데 일어났다고 또 연락하고 또 바로 도착하기 전에 또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을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가족이 우리 하나교에 오게 되었어요. 지금 만난 지 딱 만 6년이 됩니다. 네, 우리 앞에, 우리 대니얼 옆에 있는 우리 키아라 TCK인데 키아라가 다섯 살 때 지금 만났는데 지금 열한 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아라가 대니얼을 옆에 앉아있어요. 제가 5년 전에 만났을 때 제가 그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순복음 교회인데 순복음 교회의 목사님이 2년 동안 계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돼서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TCK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교회 이제 우리 교회 되었다고, 우리 가족 교회가 되었다고. 네, 우리 TCK들을 지도하신 우리 다민족 사육자분들도 이곳에 계시는데 정말 힘들 때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할 마음을,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30년 뒤에 전도운동을 생각하고 우리 랩런터들, 우리 또 TCK들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제자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네, 또 성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문제가 돌았고 우리가 정리하면 열두 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사단이 준 함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단이 준 함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살도록,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도록, 네, 창세기 6장에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네, 창세기 6장에 거짓 성공에 속아서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도행자 13장, 16장, 19장에 귀신 들린 자의 영향을 받아서 미신에 빠지고, 점술에 빠지고, 우상문화에 빠지게 합니다. 네, 그리고 여섯 가지 우리 불신자 상태에, 이 운명에 빠져서 죽도록 합니다. 네, 여섯 가지 운명은 신분이 마귀사녀고, 당연히 우상 종교에 빠지고, 정신문제로, 육신문제로, 내세 문제로, 후대문제로 망하게 하는 마귀가 준 마법, 운명입니다. 네, 이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에, 이 운명을 올모라고 합니다. 이 올모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 바로 그리소입니다. 요한봉 14장 6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대니얼을 알아요? 요한봉 14장 6절. 대니얼, 교수님의 종교 14절 6절을 알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않지 않고 나보다 괴로울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않지 않고 나보다 괴로울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님의 법에서 해방되는 바로 진리입니다. 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참왕으로 오셔서 이 사탄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로드하는데 그 사망을 이기신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소, 그리소로 구원을 받고 그리소와 함께하는 참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다민족부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종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 성교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별로 지금 모임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포럼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 그 한 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끝나고, 메시지 끝나고 포럼하는데 우리 이제 태영화부 팀과 우리 청년부 팀은 이렇게 예배들이로 가시지만 나머지 분들도, 우리 TCK들도, 앞에 있는 우리 랩런트 있죠? 말씀 끝나고, 부탁하지 말고 포럼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미션을 주셨어요. 한 팀, 한 팀의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과 기도 제목과 포럼이 통하는 성령 인도 받는 한 팀 지금 팀에 못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부터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민족부의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주셨는데 내년에 2019년도에는 1인, 1 다락방, 1인 한나라, 이 축복을 미리 주셨습니다. 우리 다민족부의 우리 다민족부는 사실 우리 다민족도 한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민족부 안에서도 한 나라, 한 나라를 정말 품고 내가 선교지에도 가보고 또 못 가면은 이곳에서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3주차 때 우리 교회에서 나라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들, 특히 우리 대학부, 청년부, 또 우리 TCK들은 거기에 참석을 못합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의 우리 부모님들도 참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다민족부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도와 함께하는 그런 참제자의 길이고 또 우리 유일한 목표, 자, 목표 예, 목표가 같아야 하는데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뜻 예,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예, 어제 우리 TCK, 우리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죠? 우리 랩런터들이, TCK들이 그렇게 복창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다민족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도록 예, 우리가 너무 각자의 캐릭터가 있다 보니 예, 같은 부서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이렇게 또 시험될 일도 생깁니다. 예,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캐릭터가 다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기도문에 기도문을 보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미 그 기도문을 기도를 하시라고 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그래서 저도 시험 들을 일이 있고 하면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시험 될 줄 아시고 이 기도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민족분들도 아직까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못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익혀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락방을 하시는 분들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꼭 우리 다민족들과 나누고 정말 같이 신앙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험 들을 일이 있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사실은 나를 이렇게 갱신시키는 시간표였습니다. 예,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시험 들지 말고 네 그릇을 넓혀라 예,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야 그 TCK를 품어야지 2, 3, 7 나라 복음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TCK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는데 저도 너무 힘들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너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너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TCK들과 함께 얘기하면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저는 제니시스 3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당신은 저에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룰 참 제자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복기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까지 복음 운동하는 참 제자 예, 그리고 끝까지 복음 운동하는 참 제자 예, 중간에 이렇게 달아나지 말고 끝까지 예, 우리가 우리 목사님 계시죠? 우리 하나교회에 단임 목사님 우리 단민족부에 또 우리 목사님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동력에서 끝까지 복음 운동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제자들을, 참 제자들을 붙여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도 우리 단임 목사님과 단민족 목사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단민족부에 있는 우리 참 제자들을 이렇게 붙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결론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예, 이 언약을 붙잡고, 생명을 걸고 우리 초대교회가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결론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So, the conclusion is Acts chapter 1 verse 1, 3, 8 that only Christ, kingdom of God, and Holy Spirit will really hold on to this covenant and do the gospel movement. 예,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So, in Acts chapter 5 verse 42, it says they continue to preach that Jesus is the Christ. 예,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수많은 또 다른 참 제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ogether.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함께하는 비밀을 회복하고 Let us really restore the mystery of width. 하나님 나라를 이룰 성령 인도 받는 팀 구성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and give us the blessing that we can form the team that will fulfill the kingdom of God.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민족과 2, 3, 7 나라 살리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Let us really enjoy the blessings of the true disciples who saved myself and the church and 237 nations. 헌금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Bless upon the hands who gave the offering 2, 3, 7 나라 살리는 천년의 응답, 영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us really enjoy the blessings, 10,000 years worth of blessings and also the everlasting blessings 이 물질이 2, 3 나라 보금하에 기이하게 쓰인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this offering be used to save 237 nations 괌에 성교하고 계시는 우리 박래희 목사님께도 지금 이 시간에 청군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고 괌 성교지에 절대 제자 시스템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2, 3, 7 나라 살리는 그런 참 제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Let him really establish the true disciple who will save 237 nations and also themselves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Amen 네,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Let's confess the Lord's prayer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